자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저스트였습니다. 네, 예의가 없네요. 괜찮아요, 한 번에. 장난이에요, 장난. 여러분, 저희가 이번 저스트 활동을 오늘 팬사 마지막으로 이제 첫 저스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.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 정말 많이 웃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축하. 감사 파티? 꼭 근데 여러분 저희 자체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약간. 그렇죠. 왜냐면 알잖아요, 저도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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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활동도 2주 하고 네, 열심히 앨범 준비해서 반응들도 좋았던 것 같고 네, 여러분들. 그리고 또 일본 저희 그 데일리 차트 1위도 하고 네. 네. 재팬 에디션이 또 반응이 좋죠. 네, 재팬 에디션이고 반응이 좋죠. 반응이 좋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뭐 하실 얘기 있나요? 네, 여러분. 네. 근데 우리 일단 이거 부를까요? 네. 네. 하나, 둘, 셋. 네. 네.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원래 연기는 참 잘생긴 사람 방향으로 온다던데 자꾸 내 쪽으로 오네요. 코가 맵네. 코가 매워. 코가 매워. 네. 나이스. 얘기하세요. 뭐? 나이스. 뭐? 나이스. 네, 얘기하세요. 일요일이니까. 맞아. 왜 제, 저희 유행어를 왜 자꾸 이렇게 스틱 하시는지. 죄송한데 이미 제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죄송한데 나이스가 원래 약간 그 나이스 이걸 맞긴 한데 그게 뭐가 하나 붙어져야 돼요. 원래 음 나이스 이렇게 음 나이스 이렇게 붙여, 음이 붙어져야 돼요.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, 요즘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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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아무튼 여러분 일요일이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비가 온 후로 조금 추워졌어요.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좀 감기 안 걸리시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저스트 활동 모든 응원해 주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가씨 여러분들에게 이 영감을 바칩니다. 이 영감이 성격이 많이 밖에 없구나. 그래요? 네. 많이 적극적이어졌네요. 맞아요. 저.. 네. 저도 동남이입니다. 여러분. 어 네, 여기까지 네, 여러분 여러분 저희 활동 대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팬사인의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활동 이렇게 아예 아예 끝으로 갔는데 이렇게 잘 저희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, 다음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, 얘 귀에 눌리는 것 같아 원래 진영이랑 둘이 있으면 그냥 약간 그 귀가 이렇게 뭔가 리프레쉬 되는, 순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랑 있으니까 막 이게 귀에 눌려 그냥 막 내가 오 나도 어디 가서 웬만해선 쥐지 않는데 오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, 좋아요 텐션을 좀 많이 업 시키고 내가 터뜨려야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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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나이스를 얇게 해줘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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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네 네, 여러분 오늘 해피 썬데이 즐기시고요 네 저희 이제 투어를 다니는데 이제 첫 번째 마카오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마피아를 시작으로 마카오를 시작으로 이제 쇼케이스 팬미팅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연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연 정말 재밌는 무대 만들려고 재밌는 공연으로 만들 수 있게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네 진짜 재밌을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후보들의 감방 생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